병기로 무장한 브리트라는 숨겨진 거대한 힘의 존재와 접촉하게 된다. 그 힘을 가지고 싶은가 숨겨진 대륙을 끌어올려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겠노라. 힘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힌 브리트라는 봉인석이 숨겨져 있는 땅을 파괴하기에 이른다. 연족의 땅 사르판. 한때 티아마트가 군림했던 티아마란탈은 브리트라의 대침봉 앞에 처절하게 짓밟혔다. 데바와 연족의 대항에도 불구하고 브리트라의 무자비한 폭격은 카탈랍까지 번졌고 세 대륙에 있던 봉인석은 브리트라의 손에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침묵은 마침내, 아픈 타임을 포함하고 계신다. 침묵은 마침내의 목소리와 함께 보존합니다. 다른 곳에서 넷플릭터가 있습니다. 두 시간을 잘라주셔서 다시는 공격을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사이니와 함께 보존하여! 그리고 우리는 광고의 동일이의 공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곳에서 사이니와 따라서 사이니와 함께 보존하여! 그리고 당신은 이곳에서 사이니의 공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곳에서 사이니의 공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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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